뉴욕주립대학교에서 스프링 페스티벌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축제 준비 시작일을 사전에 공지하여 준비 기간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불편함에 대해 염려하며 학생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여 배려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사는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되었으며 클럽 부스, 패션쇼, 학생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떡볶이, 타코야끼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을 마련하여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RSPP를 통하여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푸드트럭 이용 쿠폰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 게스트로 방문한 가수 경서예지, 정건우, 치즈의 특색있는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공연을 통해 학업으로 바쁘게 보낸 지난 한 주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스프링 페스티벌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IBS 최유진입니다.